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엄청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할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욕심도 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쉬고 싶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요 나에게서 가장 비우고 싶은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비우고 싶은 것 조급함인 것 같아요 뭔가 거기서 욕심이 합쳐지면서 약간 좀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막 바람직한 모습으로서의 성장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3월부터 사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6개월을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런 소리를 녹음하면서 걸어다녔던 그런 풍경들을 보는 것도 좋았고 이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러 걸어다니다 보면 멤버들이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흘끼들끼들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